6.13 지방선거의 광주 기초의원 선거구가 이제야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한 개 선거구의 몇 명을 뽑느냐를 놓고 정당 간의 참여한 대립을 이어갔는데요. 무엇보다 3, 4인 선거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소수 정당의 정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영 기자입니다. 불협화음 끝에 확정된 광주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정당의 이해관계와 전략 때문에 3, 4인 선거구 확대를 두고 번번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21일에 중앙선관위로 넘어가기 전 극적으로 조례한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당초 광주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건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동구 의석수는 획정위안대로 7석에서 6석으로 줄었습니다. 인구와 동수 비율 5대 5를 바탕으로 16개였던 구의원 2인 선거구는 3개로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3인 선거구가 9개에서 15개로 늘고 4인 선거구도 2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선거구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존 정치에 발들이기 어려웠던 소규모 정당은 이를 반기고 있습니다. 다행히 광주에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민주적인 획정안을 시의회가 고심 끝에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박수를 보내는 입장이고요. 3, 4인 선거구가 확대되어야 특정 정당 중심으로만 시의회, 구의회가 편성되었던 것을 특히 풀뿌리 기초의회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치 세력에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 의회에서는 4인 선거구 확대가 무산되거나 마찰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4인 선거구가 도입된 광주시에서 올해 6.13 지방선거를 놓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CNB 뉴스 김우향입니다.